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이 홈페이지를 새단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영웅은 지난해 3월 미스터트롯을 통해 뉘에라 프로젝트와 매니지먼트를 맺었는데요. 지난 12일, 1년 6개월의 기간제 활동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솔로 활동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해 눈길을 모으는데요. 물고기 뮤직이 아티스트를 아끼는 마음이 홈페이지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미스터트롯 탑6는 오늘부터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에 물고기 컴퍼니를 비롯한 소속사들은 각자의 활동 방향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임영웅은 솔로 활동에 나서는 만큼 팬미팅과 콘서트, 방송활동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동 범위를 늘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탑6 활동은 종료됐지만 임영웅의 인기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꾸준히 천만 뷰씩 증가했는데요. 지난주에 드디어 1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6일 만에 천만 뷰를 돌파해 현재 10억 천만 뷰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